인간관계에서 항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도와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은 항상 그런 사람들만 꼬일까? 왜 나는 항상 사람 때문에 힘들까 싶죠. 카프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드라마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심리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 게임에는 박해자, 희생자, 구원자의 역할이 있고 그것을 드라마처럼 펼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희생자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어디 가서 항상 당하고 혼나는 역할을 스스로 자초한 거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해요. 나를 이용해 먹는다는 걸 다 알면서 그 관계를 끊지 못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항상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희생자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네 옆에 나밖에 없잖아. 이런 존재감.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나 정도 성격 되니까 네 옆에 있는 거잖아. 이런 우월감. 아니면 여러분 나 좀 보세요. 엄마, 아빠 나 좀 봐. 친구들아 나 좀 봐. 나 이렇게 불행하고 가엾은 사람이야. 이런 동정심 유발. 그런 데서 얻어지는 따뜻한 시선과 관심. 이걸로 살아왔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든 친구들이든 내가 약하고 힘들었을 때만 관심을 주었다면 이 아이는 계속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어려서부터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당해온 사람은 그 학대가 사랑으로 인식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커서도 나를 괴롭히는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끌려요. 그게 너무 괴로우면서도 마음이 아프면서도 관심과 사랑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날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 이 사람은 희생자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당하기만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자 역할이 있어요. 나는 다 괜찮은데 너는 안 괜찮아.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답답해. 너는 부족해. 너는 무능해.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상대방을 지시하고 지배합니다. 꼭 뭐 학대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박해자는 항상 이 희생자를 보면서 답답하고 막 짜증이 나. 근데 절대 끊어내지 못해요. 이 희생자가 있어야 돼. 내 구박을 받아줄 이 희생자가 있어야 돼. 만약에 끊어지면 다른 희생자를 찾아요. 그리고 이 희생자도 박해자로부터 항상 혼나고 학대받고 모욕당하고 비난을 당하면서도 떠나지를 못해요. 만약 끊어지면 다른 박해자를 찾아요. 나를 혼내주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구원자는 뭐냐. 구원자도 박해자하고 마찬가지로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괜찮아. 이런 인생 태도거든요. 근데 박해자하고 다른 게 있다면 너는 안 괜찮기 때문에 괜찮은 내가 도와줘야 돼. 라는 태도예요. 이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항상 자기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베풀어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아무도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먼저 나서서 막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좀 과도할 정도로 친절을 베풀고 자기 것을 그냥 막 갖다 퍼다주는 그런 과도한 도움을 줍니다. 내 주변에만 다 힘든 사람들이라서 마치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었다는 듯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존재감, 나의 우월감을 느끼니까요. 난 이 정도로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데서 자존감을 챙기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건가요? 아니죠. 이 구원자는 사실은 인정이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는데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거나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좌절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도우면서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건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좌절을 느끼죠. 그리고 이 박해자, 구원자, 희생자는 짧은 시간에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새 역할을 다 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 박해자하고 구원자는 한 명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둘 다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니까 희생자는 수동적으로 당하고 흡수하는 그런 사람인 반면에 박해자랑 구원자는 좀 주도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심리게임을 하지 않고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내가 지금 이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인식해야 돼요. 내 자아가 깨어서 무의식적인 나의 관계 패턴을 읽어야 돼요. 내가 지금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구나. 나 지금 희생자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행동하면서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게 뭐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도우면서 정말로 내가 얻고자 하는 진짜 마음이 뭐지?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답답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마음은 뭐지? 희생자도 마찬가지로. 맨날 당하고 비난받고 학대받으면서도 내가 그 인간을 끊어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뭐지? 그렇게 그 사람에게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게 뭐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얻고 싶은 게 자존감, 우월감, 관심, 인정, 동정심 뭐 이런 거라면 심리게임을 하지 않아도 이런 긍정적인 자극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건강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실행하는 겁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언어로 표현해야 돼요. 상대방에게서 얻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관심이든 사랑이든 칭찬이든 이런 역할놀이를 통해서 조종하고 끌어내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대화로, 언어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심리게임을 하지 않고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죠.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심리게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심리게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 자각 아 내가 지금 필요 이상으로 구원자 하려고 하는구나 왜? 인정받고 싶어? 인정은 이런 데서 얻으면 안 되지 이건 상대방을 조종하는 거야 하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해야겠죠. 이 심리게임에서 벗어나면 상대방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때부터 진짜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관계가 진실해지면 내 마음도 편해져요. 더 이상 외롭거나 공허하지 않고 긍정적인 자극을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 이렇게 주고받게 되니까 매우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음을 주는 환자에서 뵐게요. vamos mer 감사합니다.